오즈의 마법사 8장 네 번째 영상입니다 사자가 헤음을 치고 양철나무꾼은 그 사자 꼬리를 꼭 붙들었죠 이렇게 사자가 뗏목을 끌고 가서 강을 간신히 건너기는 했어요 그런데 물살이 세다 보니까 원래 목표 지점인 노란 벽돌길에서는 먼 곳에 상륙을 하게 된 거죠 what shall we do now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까요 즉 이제 우리는 어쩌죠 ask the tenward man 양철나무꾼이 물었어요 as he are 하는 동안에 the lion lay down on the grass 사자가 잔디 위에 누웠어요 but let the sun dry him 여기 let가 나와는데요 동사 let의 명사 동사가 나란히 나오면 명사가 동사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명사 the sun 햇빛이 동사 dry 자기를 말리게 내버려 뒀다는 거죠 자 이게 make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make him go는 그 사람을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얘는 가만 내버려 두면 안 가요 그래서 등을 떠밀어서라도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let him go 하면 얘는 못 가게 붙잡지 않고 그냥 내버려만 두면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ake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서 동작을 이끌어내는 거고요 let는 내버려 두면 저절로 그 동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사자가 가만히 있으면 햇빛이 얘를 그냥 말려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to let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고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는 결과의 뜻입니다 사자가 누운 결과 햇빛이 자기를 말려주게 됐다는 거죠 사자가 헤음을 쳤으니까 몸이 다 젖었고 그래서 누워서 몸을 말리는 동안 양철나무꾼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쩌죠 사자가 잔디에 누워 햇빛에 몸을 말리는 동안 양철나무꾼이 물었습니다 we must get back to the road 조동사 must는 당위성과 강한 추측의 뜻 중에서 당위성 꼭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길로 돌아가야만 해요 그 길은 오제 마법사에게로 갈 수 있는 노란 벽돌길이죠 in some way 어떻게 해서든 said Dorothy 도로시가 말했어요 the best plan will be walk along the river bank 가장 좋은 계획은 강뚝을 따라서 to walk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에요 몸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가장 좋은 계획은 강뚝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일 거예요 until we come to the road again 우리가 다시 그 길로 가게 될 때까지 여기도 지난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어의 어순을 거슬러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마침내가 아니라 뭐뭐할 때까지로 해석이 돼야 돼요 remark the lion 사자가 말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 노란 벽돌길로 돌아가야만 해요 도로시가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계획은 우리가 다시 그 길을 만날 때까지 강뚝을 따라 걸어가는 것일 거예요 사자가 말했습니다 so 그리하여 when they were rested 도로시 일행이 원기를 회복했을 때 Dorothy picked up her basket 도로시는 자기 바구니를 집어들었어요 and they started 그리고 그들은 출발했어요 along the grassy bank 훌로도 핀 뚝을 따라서 to the road 그 길을 향해 출발했어요 다음에 위치는 그 길을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 길에서부터 강물이 그들을 운반해 왔어요 강물에 휩쓸려서 그 길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여기 시제는 head pp가 돼 있는데요 과거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와 과거의 사건에서 비롯된 현재의 상태를 강조하는 현재 완료의 뜻이 현재 완료의 과거형으로 해서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도로시 일행이 원기를 회복하자 도로시는 바구니를 집어들었고 그들은 풀로 덮인 뚝을 따라 강물에 휩쓸려 멀어지게 된 그 노란 벽돌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도로시 일행이 가고 있는 그곳은 사랑스러운 나라였어요 많은 꽃들과 과일나무와 햇빛 그런데 이것들이 도로시 일행의 기운을 북돋우는 것들이고 그 나라는 이런 것들이 풍족하게 있는 나라였어요 and had they not felt so sorry for the poor scarecrow 자 여기는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문장인데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절의 주어 다음에 head pp가 나와요 여기에 따르면 이 부분은 if they had not felt so sorry for the poor scarecrow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if가 생략이 되고 head가 앞으로 나간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뜻은 만약에 그들이 가엾은 허수아비에 대해서 매우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가정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에는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should, might 중에 하나 그리고 happy, be 이런 형식이 되는데요 여기서 they could have been very happy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매우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얘네가 허수아비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행복했을 수도 있었을 거래요 그만큼 주변 환경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팩트는 뭐냐면 얘네가 혼자 남겨두고 온 허수아비가 너무나 불쌍해서 주변의 그 아름다운 환경들을 보면서도 행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그곳은 도로시 일행의 기운을 북돋아줄 꽃과 과일 나무와 햇빛이 풍부한 사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가엾은 허수아비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정말 행복했었을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they walked along 도로시 일행은 계속 걸었어요 as fast as they could as, as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빨리 걸었어요 they're the only stopping once 자 여기 stopping도 분사고문인데요 이 분사고문은 그동안에 본 일반적인 분사고문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아예 분사고문의 개념에서부터 이 분사고문이 어떻게 다른 건지를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분사고문은요 의미가 보통 때, 이유, 양보, 조건 이렇게 네 가지 중 하나로 많이 쓰여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때, 동시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때, 동시 상황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my mother is making breakfast in the kitchen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을 만들고 계세요 my mother is singing 어머니는 노래를 부르고 계세요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칠 때 분사고문을 쓰는 건데요 두 문장의 주어가 my mother, my mother 똑같죠 이렇게 중복되는 주어는 문장을 합칠 때 생략을 합니다 B 동사도 같이 생략됐어요 그러면 남는 게 my mother is making breakfast in the kitchen 하고 singing 이렇게 두 개 남죠 이거를 그대로 합치면 my mother is making breakfast in the kitchen singing 이렇게 되는데 이때 singing을 분사고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사고문의 뜻이 때, 동시 상황이라고 그랬죠 어머니는 노래하면서 부엌에서 아침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 상황이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아침을 만들면서 노래하고 계십니다 이래도 뜻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분사고문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분사고문을 먼저 해석해서 어머니는 노래하면서 부엌에서 아침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리하면서 노래하는 거나 노래하면서 요리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요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he went into the room 그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he was crying 그 사람은 울고 있었어요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치려고 하면 주어인 he, he가 중복되죠 이렇게 중복되는 주어 빼고 B 동사까지 빼서 he went into the room 하고 crying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he went into the room crying 그 사람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또는 그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가리키는 게 분사고문의 때, 동시 상황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the rain was falling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the children stopped playing 아이들은 노는 거를 멈췄어요 이 두 문장을 합치려고 하는데 주어가 the rain, the children 두 문장의 주어가 서로 달라요 원래는 두 문장의 주어가 같을 때 하나를 생략해버리면 이게 분사고문이 되는 건데 이번에는 중복되는 주어가 없어서 생략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B 동사만 지우고 the rain falling 하고 the children stopped playing을 그냥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the rain falling, the children stopped playing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분사고문이기는 한데 그동안에 분사고문의 동사에 쓰이는 주어는 주절에 있었던 거에 반해서 여기서는 the rain이 주어고 falling이 동사가 돼서 빗방울이 떨어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동시 상황이니까 빗방울이 떨어짐과 동시에 아이들이 놀이를 그만둔 겁니다 보통의 분사고문은 중복되는 주어를 생략한 거기 때문에 분사의 의미상 주어는 주절의 주어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서로 주어가 다를 때는 어쩔 수 없이 동사 앞에 주어를 밝혀주는데요 이것을 이름하여 독립분사고문이라고 합니다 독립분사고문은 문장을 서로 합치는데 주어가 서로 다를 때 쓰는 용법이에요 독립분사고문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사 앞에 명사가 나오면 아, 얘가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문장이 바로 독립분사고문의 문장인데요 독립분사고문은 분사의 주어가 따로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도로시가 주어고 stopping이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계속 걸을 때 도로시가 딱 한 번 걸음을 멈췄다는 거예요 왜? To pick a beautiful flower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꺾기 위해서 도로시가 꽃을 꺾기 위해서 딱 한 번 걸음을 멈추는 것과 얘네들이 빠른 걸음으로 계속 걸은 것이 동시 상황이라면 결국 이 얘기는 도로시가 꽃을 꺾는다고 딱 한 번 걸음을 멈춘 걸 제외하면 얘네들이 빠른 속도로 계속 걸어갔다는 거예요 And after time 그러다가 잠시 후에 The tenwood man cried out 양철나무꾼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Look! 저기 좀 봐요 정리하겠습니다 도로시가 예쁜 꽃을 한 송이 꺾기 위해 딱 한 번 걸음을 멈춘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시 일행은 할 수 있는 한 빠른 속도로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양철나무꾼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 좀 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